안녕하세요 집쌤 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공급 물량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데이터를 함께 살펴봤었죠. 현 정부 들어서 25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계속 실패한 이유도 공급량을 생각하지 않고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만 억제했기 때문이죠. 아파트가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광명시흥에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지금 당장 광명아파트를 팔까요? 너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도에 지정된 인천의 검단신도시는요. 보상착수까지는 4년, 착공까지는 약 10년, 그리고 1단계 사업준공까지는 15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었죠. 이런저런 뉴스나 발표에 휘둘리지 않으시려면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최근에는 아파트를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구입하시려고 할 때 인근의 입주 물량을 보는 것이 어느정도 보편화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데이터는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입주 물량이 잘 정리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많아졌죠. 호객론호에서는 지도에서 빨간 원의 크기로 어디에 입주 물량이 많은가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부동산 지인에서는 지역별로 그래프를 통해서 수치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실 홈페이지에서는 지도와 입주 수치 그래프를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저도 관심 가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이런 홈페이지들을 자주 활용하는데요. 그만큼 아파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입주 물량입니다. 이 입주 물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죠. 다만 이 입주 물량이 나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아야 그 이면에 숨어있는 가끔씩 출현하는 그 아픈 가시들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시가 있는 줄 모르고 생선을 먹는 거랑 알고 조심해서 먹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잘못 사면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고 손해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알수록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크게 인허가, 착공, 준공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통계청의 공식적인 집계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인허가입니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집을 만들었으면 비싼 가격에 빨리 팔고 싶고 또 잘 팔릴만한 위치 좋은 곳에 집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싶겠죠. 이윤을 많이 남겨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건설업자 마음대로 그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따라서 시군구청에다가 인허가를 요청하고요. 거기서 오케이 이렇게 싸인이 떨어져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법에 따른 것은 대규모이고 건축법에 따른 것은 소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파트는 대부분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요. 완공까지 되려면 건축법에 따른 소규모의 건축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파트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건설사에서 이 파란색의 기간 동안 인허가를 요만큼의 물량을 받아놨어요. 이 정도의 양만큼의 주택이 생기겠다는 첫 지표가 생기는 거죠. 다음 건설 주체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인허가를 받았다면요. 다음은 실제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착공입니다. 말 그대로 공사에 착수한다. 공사 시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인허가를 받은 모든 건설 주체가 공사에 착수하지는 않아요. 건설사의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아져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집을 만들면 너무 잘 팔렸는데 갑자기 안 팔리거나 가격이 하락할 기미가 보일 수도 있어요. 혹은 시장은 좋은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서 그 이익분을 정부에서 가져가던가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억지로 싸게 팔아야 한다면 즉 공사에서 팔아도 이득이 별로 안 남는다면 공사를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허가 받은 수에 비해서 착공 수가 더 적어질 수가 있어요. 인허가와 착공 사이에 자의적이나 혹은 타의적으로 이렇게 물량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고 바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 이만큼 있죠. 바로 인허가가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는 인허가 취소를 받지 않고 더 버틸 수가 있어요. 건설사는 이때까지 시장 상황 등을 보고 이 물량만큼은 더 뒤늦게 착공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완성품이 나오기 전에 분양을 먼저 하는 선분양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착공한 물량 중에서 조합원분이나 임대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을 분양하는 거죠. 착공한 물량보다는 당연히 숫자가 적겠죠. 여기서 인기가 많은 지역이거나 부동산 시장이 좋은 상황이라면 완판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렇게 미분양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미분양은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발생하는 준공 후 미분양과는 다릅니다. 다음은 공사 완료 상태인 준공입니다. 건설업체에서 인허가를 받고 착공까지 안 들어가는 이 정도의 양보다 착공을 하고 준공까지 가지 않는 수가 더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공사를 시작했으면 어떻게든 공사를 끝내고 인허가권자에게 준공 검사를 받아야지 건설사에서 이 공사에 대한 돈, 잔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공을 해버리면 정말 피치 못할 이유가 아니고서는 공사를 제때 끝내고 싶어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사전 점검 같은 것들을 시행해서 수개월 정도 지난 후에 실제로 거주할 분들이 이사를 들어오는 입주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인허가부터 입주까지는 약 40개월 그러니까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정한 광명시흥 신도시도 7만원화 되는 주택이 3년 정도만 있으면 들어서니까 인근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것은 구역 지정에 불과하고요. 개발계획 승인고시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토지 소유자에게 적정한 가격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 시간이 만만치 않게 오래 걸립니다. 검단신도시가 지정 후에 거의 15년 만에 1단계 준공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벌써부터 입주 물량에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7, 8년 이상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살집이 다 만들어졌는데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물건들을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건설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계속 준공 후 미분양이 쌓이게 되면 경제 전반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되죠. 그래서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악성 미분양이 생기는 이유는 비슷한 물건들에 준공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인프라가 부족해서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지역에 공급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 크게 인허가, 착공, 준공 이렇게 3단계 그리고 깊게 들어가서 5단계로 나눠서 봤는데요. 이렇게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죠. 부동산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공급 물량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인허가권은 국가 승인 통계 중에서 이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할 시간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소형 빌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쨌든 인허가를 받아놓고 실제 공사를 안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2년 정도 공사 시작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시장이 좋아져서 2년간 모은 이 밑착공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 부어서 착공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도는 인허가 물량보다 더 많은 착공 물량이 쏟아지기도 하죠. 예컨대 부산 지역의 인허가 수 그리고 착공 후 수 3년 후에 준공 수를 제가 직접 만든 표를 잠시 보시면요. 2014년에는 부산에서 총 주택의 인허가가 17,210호였어요. 그런데 같은 연도에 착공한 것은 29,776호로 인허가 수에 비해 약 173% 많은 물량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2, 13년도에 인허가를 받아놓고 착공하지 않았던 물량이 14년도에 한꺼번에 공사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3년 후에 준공되는 비율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실제 2017년도에 준공된 물량이 2014년도에 인허가 된 물량에 비해서 160% 더 늘어나게 됩니다. 숨어있던 입주 물량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남들이 정리해둔 입주 물량 표만 보다가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부터 지역별로 살펴볼 거고요. 참 그리고 지난 시간에 퀴즈를 낸 것이 있어요. 서울의 신축주택 수요를 파란색, 인허가량은 빨간색, 전년 대비 주택의 매매 증감률 그러니까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표현한 연두색 점선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공급량 중 하나인 인허가량과 매매가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수요량보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이상한 점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공급이 많으면 연두색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째 공급이 많을 때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공급이 적을 때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말이 안 되죠. 자 정답은 인허가량이 바로 공급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3년 후에 실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3년 정도 이후에 결과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즉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상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 빨간색의 인허가 그래프를 입주 시기인 3년 뒤로 밀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실제 공사를 하지 않는 물량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입주 시기와 매매가 증감률을 보면 이제야 말이 되는 거죠. 빨간색의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는 매매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하고 입주 물량이 부족할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매매가가 상승하는 정상적인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인허가와 착공, 입주, 그리고 중공 후 미분양 등 여러 공급과 관련된 데이터를 토대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충남도 등 여러 지역들을 분석해서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위험한 지역은 어디인지, 매매가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해볼게요.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1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쪼개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에 말만 듣고 수억 원씩 들여서 집을 사는 것보다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서 판단하는 것이 훨씬 손해볼 가능성이 적고요.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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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